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, 입을 만지지 마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은 자제해주세요 특히 발열,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임신부, 65세 이상 어르신,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행동수칙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을 자제하시고 의료기관 방문 및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유증상자 행동수칙 출근, 등교를 하지 않는 등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3, 4일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세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,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해질 경우 1339 지역번호 120 콜센터 및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 선별진료소로 방문해주세요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해주시고 진료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역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격리자는 의료인,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